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일면입니다. 대법원에서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해 공개 변론이 시작됐다는 기사인데요. 어떠한 사안이 함께 있는지 살펴보시죠. 지난 1998년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이 제정된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편의시설 의무 설치 범위를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 한해서만 설치 의무를 부과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8년 장애계가 일부 대기업 사업주들과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관련 소송을 했고 법원은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기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국가가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이동약자를 위해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 편의시설 의무가 바닥 면적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마주하는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 즉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계는 장기간 해당 조항을 방치한 국가에 대해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판단하고자 소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장애인 접근이 불가하도록 국가가 나서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부는 구체적인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국가 배상 책임의 인정이 다수의 국민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확대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상당기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이동약자 누구나 자유롭게 공중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장애계의 의견을 수용하고 관련법을 즉시 개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면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면에서는 이와 관련한 기사가 실렸는데요. 최근 식당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했고 이에 국민권익연회가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사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 목적견과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등이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이 중앙정부나 지자체, 장애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보조견이 마음 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면입니다. 매년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등에 활동을 하는 사랑의 달팽이가 올해도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인데요. 오는 11월 9일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공연이 열립니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사랑의 달팽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